소양씨가 영화 흥불을 응원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. 네 오른쪽 그리고 중앙과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손을 한 번 들어주실까요? 네 왼쪽 손 한 번 들어주시죠. 자 소양씨 응원벤트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죠? 어 정말 기대했던 작품이고요. 이 흥불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할게요.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 소양씨였습니다.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십니다. 영화 흥불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에 모실 분은요. 아 우선은 소개해드리기 전에 8관 9관 티켓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정유진씨가 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. 네 무대 가운데로 모셔보겠습니다. 계단 조심하시고요. 무대 가운데 엑스처 포토 월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왼쪽 중앙 오른쪽 각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정유진씨 영화 흥불 응원 괜찮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모두가 다 기다렸던 영화인 것 같아요. 저 또한 너무 기다려다가 지금 시사회에 오게 됐는데 영화 재밌게 잘 보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유진씨 고맙습니다. 자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. 오른쪽으로 대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번에 모실 분은요. 김연서씨입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. 자 김연서씨 입장에 여위로 모셔서 포토타임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내부 가운데 쪽에 자리해 주시고요. 네 시선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신가요. 자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죠. 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영화 흥불을 응원하기 위해 그룹 퍼니스트 멤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. 자 영화 흥불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. 오른쪽으로 대단하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계속해서 배우 한민체씨가 자리해 주셨습니다. 레드카펫 위로 모시겠습니다.